이게 무슨 컨텐츠냐고? 무슨 컨텐츠냐고? 오늘의 게임 전달 게임 절대 웃으면 안되는 전달 게임 목숨이 왜그래? 웃었어 웃었어요 웃었잖아 게임 시작 침묵 침묵 되졌어 전달 게임 자, 다른 게임은 전달 게임 게임 틀리면 꾹꾹 최악이다 최악이다 웃었어 경찰이 때리면 돼 때리면서 웃었어 때리면서 웃었어 제가 할게요 웃은 사람 다 봤겠습니다 그냥 이거 아니지 왜 아니지 왜 갑자기 왜 쳐 왜 쳐 이거 왜 쳐 난 할거야 난 할거야 난 해 내 싸대기를 왜 쳤어요 내 싸대기를 왜 쳤어 이거 말해야해 내 싸대기를 왜 쳤어요 나 말도 안 해 너네 생각이 그럴거야 우리 해 따라보 말고 딱밥 마실게 딱밥? 가실게요 왜 갑자기 말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왜 또 그걸 하면서 싸다고 형은 놀랐어 고개를 이거 잡아줄게요 고개를 들으라고 소리도 냈어 소리도 냈어 소리도 내면 안 되잖아 소리도 내면 안 되잖아 알겠다 유니티션 하면 안 돼 참아야 되잖아 참아야지 맞아야지 이거를 타이밍 타이밍 입을 때렸어 입을 때렸어 입을 때렸어 네 입을 때렸어 입 때렸어 싸대기를 때렸어 입 맞았잖아 난 싸다고 맞았어 싸다고 맞았어 아니 지덩이 맞았어 난 싸다고 맞았어 다시 맞아 네가 끊었잖아 왜 끊어 이걸 하고 있는데 현동이가 끊어 다 타이밍을 했어요 타이밍을 했어요 타이밍을 했어요 맞아야지 사실 타이밍을 했어요 늘 싸게 쳐도 난 너 2등을 때렸는데 주덩이 맞아 주덩이 때렸다니까 이 게임이 뭐야 주덩이 때렸다고 이 게임이 전달 게임인데 전달을 잘못한 거죠 전달 게임인데 전달을 잘못한 거죠 저는요 2등을 때렸다고요 이거 어쩔 수 없어 네가 전달을 제대로 못해 맞아 주덩이를 쳤어요 주덩이를 때렸어요 저는 성경채님의 주덩이를 쳤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때렸는데 이렇게 갔어야지 그리고 봐봐 지금 왼손을 들었는데 너는 오른손을 때 너는 왼손을 때렸어 그렇지 너 걸리면 보자 이건 전달 게임이 아니라 아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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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자꾸 무기 싫으면 아 나는 아니야 살살 해주세요 알았어 싸우자는 거야 뭐야 고개를 들어줘 저는 살살 할게요 난 살살 성경채 너무 많이 맞았으니까 저는 살살 가실게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주덩이 부터 생략하기로 했어 생략한다고 했어 생략이야 아니 그 전걸 생략한다고 생략한다고 여기서부터는 쭉 가는 거지 그럼 그 전건만 우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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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로 그럼 사 사야지 내가 밥을 왜 사 네가 정권이야 근데 그게 진단이 아니라 형 근데 이게 무슨 컨텐츠야? 무슨 컨텐츠야? 그냥 우리끼리 짜고 너 조진건데 너 맞은거야? 나만 정말 맞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컨텐츠야? 무슨 컨텐츠야? 무슨 컨텐츠야? 무슨 컨텐츠야? 야 이 씨발 놈아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새끼말라 그만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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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해 이거 씨발 야 허벌이 말 봐? 이게 뭐야 이거 밥 사야돼 이거 밥 사야돼 밥 사야돼 주문해 살게 살게 빨리 사 자 이거 컨텐츠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한 번씩 올릴게요 그냥 우리끼리 어 그냥 성경채 주기기 한 번 그냥 찍어봤습니다 네 그냥 전달 게임 한 번 했는데 요거 진짜 주기적으로 한 번 올릴게요 네 에이 야 니가 못해서 맞을 건데 뭘 이렇게 하고 있어 또 왜 우리한테 쥐랄 엠병을 해 야 이런거 하지마 이런거 하지마 남은 사람 만들지마 네 나 존나 맞았어 지금 나 존나 맞았어 잘 하면 돼 잘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다음 게임은 여러분들 땡금할 겁니다 아 재밌겠다 땡금할 거예요 네 성경채님이 마지막으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성경채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좋아해 아니 아 뭐로 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자 이거 편집 마실게요 아니 편집 마실게요 아니 내모네 이 부분 자르실게요 네 네 자르실게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